이번에 오스카 미국에서 영화인들에게 상을 주는 아카데미 상, 오스카 상을 받은 중에 한국의 기생충이라고 영어 패러사이트 영화가 4개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 봉준호 감독이라고 봉 감독님이 수상 소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정말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보통 통역해서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그 감정 그대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통역을 참 잘하는 거죠. 소라도 생각나더라고요. 외모가 조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속사정을 정말 통역사가 그 감독 통역해내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So I hope that this time now can be the time just when how the interpreter is able to relay all the emotions and the connotations of what the director is saying, that you could also relay all your inner thoughts to God. 네,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아프면 내 마음도 같이 힘들어져요. So when you really love someone and you really consider if you love this person, let's say if the person that you love is sick, if that person is going through a hardship, you too feel that pain.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막 힘들어하는데 속으로, 그래, 넌 좀 힘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But if you don't really love this person and a person is going through a hardship, you'll probably think something like you deserve this.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함께하는 남편이나 얼마 전에 또 뭐 발렌타인데이기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떨어져있든 함께하든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So it was Valentine's Day a couple of days ago as well. So really think about it. The people that are around you, whether you're with them now or separated from them, what do you think?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사실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의 가장 깊은 그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냐면 너희들은 내가 떠날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다가 떠나가신다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는 몰라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안 있고 떠나가신다 하니까 벌써 마음에 안좋아요. 같이 있다가 안 계실 거라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안좋아요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두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빨리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 메시지, 그렇죠?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워드 오브 더 크로스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넨트들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는 우리 렘넨트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만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크는 렘넨트들 특히 부모님 손잡고 그냥 왔는 그런 친구들일수록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전혀 감각도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도 잡고 있거든. 그게 여러분의 습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은 그 속에서 딱 살아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거기에 잡혀있는 여러분의 그 속에서 갇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볼 수가 없거든. 볼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눈을 뜨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근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 이 십자가는 뭐를 말하냐면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언제 예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 맞아요? 언제 하나님 만나요?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여기서 말이죠. 지금 예배드리는 데서 말이죠.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순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이 함께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 랩노들도 그렇지만 예배는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저렇게 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소 끌고 오고 소 알죠? 소 매 그렇죠?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양 그리고 비둘기 가져오고 그래도 저 피나처럼 걔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왜 소를 가지고 양을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요? 가져온 소를 죽였어요. 가져온 양을 죽였어요. 예배 드리면서 가져온 비둘기를 죽였어요. 죽인다는 말이 뭐예요? 죽여서 피를 쏟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그럴 필요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가 좋고 양가 좋고 죽여서 피를 쏟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예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양 가져오고 소 가져왔은 거예요. 그게 뭐 했는지 알아요? 소가 무슨 죄가 있어?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짐승이? 아무것도 모르지 거기다가 손을 얹고요. 그래서 이 animals they've done nothing wrong and they're somewhat innocent but then they would place their hands on the head 내 죄가 내 죄가 다 네한테 갔어 이렇게 했어요. and they would relay their sins upon the animal 그럼 뭐야? 네가 내 대신 죽는 거야 이렇게 and this animal now is dying for us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and that is when they meet God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and that is when they would hear God's voice. 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Why would they do this?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 죄 때문에 because man dies when they face God because of sin. 여러분 죄에 죄에 죄는 무슨 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뭐 긴감히 가해요. 죄가 진짜 죄가 뭐예요? so what is sin? 내가 뭐 거짓말하는 거 내가 나쁜 생각하는 거 남 속이는 거 다 죄잖아. 그죠? so is sin lying or thinking bad thoughts or deceiving other people? 담임이가 엄마 미울 때 있더란 말이야. 그죠? and there are times when Karen would say I hate you to her mom. 남을 미워하는 거는 죽이는 죄라 살인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but God says hating someone is the same thing as killing someone. 아니 미워만 해도 죽이는 거냐 그렇다고 얘기해요. God says yes, even if you hate someone that's the same thing as murder.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씩은 다들 있을 것 같아. and I'm sure that we all have someone that we hate 다들 한 놈씩 죽이고 왔네 and so that means we've killed someone.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어. because of sin when we look at God we die.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올 때 이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나는 내 죄를 너한테 주고 너는 내 대신 죽는 거야 하고 하나님 만났던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사실은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라. 하나님 만나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So in order to worship God to meet God it means that this problem of sin must be resolved. 죄 문제 해결한다면 어떻길래? So what happens if this problem of sin is not solved? 죄의 삭순 사망이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면 죽을 뿐더러 하나님 안 만나도 죄 때문에 죽어요. So the wages of sin is death and so even if we don't die by facing God we would die anyway because of the sin. 우리가 하나님 어째서 떠났냐? So how were we separated from God? So how did we become separated from God? 그때 얘기하는 게 사단이에요. And that's when we speak of Satan 귀신이고 and evil spirits 악한 영 세상 세상 신 세상의 영이란 말이에요. And the ruler of the world.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이런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는데 누구한테 알게 했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And so God allowed us to know this mystery and he told this to the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했단 말이에요. And the Israelites gave worship 예배 때 뭐 했다고? And what did they do during worship? 소 잡고 양 잡았어요. They brought cows and sheep. 왜? 하나님 만나려면? Because in order to meet God 뭐가 없어야 돼? They need to get rid of what? 뭐가 없어야 돼? What do they need to get rid of? 죄가 없어야 돼. Sin. 내가 잘못한 모든 걸 짐승은 아무 흐른 게 없잖아. 짐승한테 다 주고 개를 죽였어. And so even though these animals do not have any sin they would impart their sins and kill them.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And so Jesus came as the Christ.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So right now you and I can meet God. 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씩 있고 미워한 적이 있단 말이야. And so we all have someone that we hate and we've also hated someone. 죄 없는 사람이 없어. So there's not a single person that is free of sin.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번다는 것은 죽는가를 의미해요. So right now actually giving worship signifies that you will die. 우리 예배 드리잖아 지금. But right now we are giving worship. 죽으러 왔네. So that means you all came to die. 하나님 보러 왔으니까 그죠? 죄 있으면 죽는단 말이야 하나님 보면. Because you all have sin. Now that you're here to face God you're here to die. 그걸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굴 잡아버렸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야. 이 문제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And so for our sake for the sake of us giving worship in order to meet God rather than us having to kill these animals now God allowed one individual to die this individual that is free of sin that one that was never separated from God in order to solve this fundamental problem that Jesus came as a Christ. 소 잡고 양 잡으면 피를 흘리잖아. Because if you kill these animals they will shed their blood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And so Jesus shed this blood on the cross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So He died in our stead 그 말은 뭐예요? What does this mean? 내 지은 죄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Who did we impart our sins to? 여러분 우리 죄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Who did we impart our sins to? 예수님 to Jesus 이해돼요? Do you understand this? 예수님한테 내 죄를 그대로 our sins we gave to Jesus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This is what it means to accept Jesus as the Christ 여러분 갈 때 소 잡고 끌고 가듯이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누구와 함께 와요? So just like how the Israelites went to worship dragging a cow who do we come to worship with? 담대하게 예배드리잖아 우리 So we boldly give worship 누구랑 함께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So we come here with Jesus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In other words we have the cross in us 이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We can give worship because Jesus shed his blood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So this is what you need to be assured of 이걸 귀신은 알아요 Because evil spirits know of this 왜? 귀신 때문에 이 존재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거든 우리를 속여서 Because it is this entity from the very beginning in Genesis 3 that made us separated from God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면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And we cannot give worship if you are not aware of this message that God has given to us this gospel message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And I told you there is something called a mood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딱 잡고 있어요 And this mood takes control of our thoughts 이게 오래되면 습관이 돼 And if it goes for a long time it becomes our habits 그걸 벗어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And we cannot have any new thoughts beyond this perspective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And let's say you go to college 우리 remnant들을 대학 가면 다른 눈을 열어줘요 And if our remnants go to college and their eyes will be open to something different 대학을 안 가면 절대 안 열리는 눈이 있어요 Because there are eyes that never open if you don't go to colle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오래된 생각과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해요 And regardless whether or not your eyes are open like this it cannot change your old thoughts that you had from long time ago 저와 여러분이요 그 모든 오래된 그 속에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전부예요 And so in all the thoughts that we have we're only limited to thinking of the things of this world 안 그래요 여러분? Isn't that right? 목사님도 그래요? Even me 저와 여러분이 summit time 하잖아요 So you and I we have this summit time 여러분들의 summit time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So your summit time must be new every day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And every day it must be different 그럴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냐 So what is the evidence and reason for this?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It is the cross 그럴 수 있어요 And you must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And so this is the blessing that you and I have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In other words, we have a problem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내게 있는 문제가 실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So for us who could actually enjoy worship these problems that we have is actually the start of blessings 여러분,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We call this the covenant 하나님이 내게 문제 속에 내가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We may look like right now we're in the midst of problems but because God gives us His word we know that God will solve it It is the covenant It is His word 내가 갖고 있던 호래된 생각과 그 틀이 깨지고 그 틀이 내가 그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The cross is the only unique way for us to realize that we are in the midst of these problems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And this cross has power 그래서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And that is why we say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Christ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지혜에 있는 대학 교수든 오늘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헬라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But the wisdom of the world actually laughs at this For example the Greek philosophers in the past they laughed at this 유대인들은 싫어했다니까 And the Jews they hated this 양자꼬 솟아봐야지 뭔 소리 하냐 이렇게 They would say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 still need to bring cows and sheep 여러분 동부에요 유대인들 중에 동부에 전통 유대인들이 많아요 So in the east there are these very traditional Jews 아직도 그 양이나 손은 못 잡아도요 그 닭을 잡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And there are people that they still bring chickens because they can't actually bring a cow and a sheep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regarding all of this Jesus just always says just believe this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Because he's saying you don't even believe the things of this earth when I tell it to you then how are you going to believe the things of the spirit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서미타임의 축복을 누리겠냐 말이에요 He's saying if you can't even enjoy worship how can you even enjoy 서미타임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Because you don't even know what worship is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의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통해서 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절대적이라는 그 이유입니다 어둠이 깊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조그만한 빛을 하나 탁 키면 그죠? 그 빛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여러분의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십자가의 이 능력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가 작게 말이죠 개미같은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얼마만한 힘이 있어요 내 모든 근본의 시작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문제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해결됐으면 하는 그게 해결되면 내 영적 상태는 더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 생각과 내 모든 게 더 굳어져 버려요 악한 영이 떠나간 이후에 다닐 곳을 찾다가 없어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형편이 더 나빠져 문제가 해결돼서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써미타임 십자가의 이 시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이 죄 문제를 깨트리고 내가 잡혀있던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이 축복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의 힘이 나의 생각도 자유를 주고요 내 마음도 자유쾌하고요 나중에는 내 모든 24시의 시간 모든 삶을 완전히 자유쾌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뭐 매어있다고 생각 안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너 아무 죄 없는데 했던 그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갈수록 내가 얼마나 매어있는가를 알게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쾌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이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뭔지 여러분의 서미타임이 그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예배의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마음껏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 어디냐 저 팝스프링 가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무얼 하든 항상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 뭐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이 함께 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고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훨씬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볼 때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그런 이 십자가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나를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어떤 걸 통해서도 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는 길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에 하루에 10분 아니면 20분이 여러분의 완전한 인생을 바꿔버려요 왜 그럴 수 있냐 뿌리부터 바뀌어 버리니까요 완전히 자유롭게 되니까요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혜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나님은 사실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이 미련함이 나에게도 여전히 미련하게 보여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넨트들 어른 엄마 아빠 손잡고 말이죠 내가 여기 왜 있어 엄마 아빠 때문에 있지 그게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힘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메시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함에 대한 이 믿음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새롭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하루 10분 그죠 하루 10분 서미타임 할 때 매번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속에서 이 힘이 샘솟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요 이 함께함의 축복이 이미 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된 그게 뭐냐 다 문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제 투성이에요 문제 투성이에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이 분위기가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를 잡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잡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래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알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팜스프링 가서도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다립시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기다립시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그건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가는데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모두는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고 비록 몸은 함께 못하지만 마음이나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so let us pray so let us pray